반려묘나 반려견이 죽으면 나중에 그 주인을 기다린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나도 아직 내가 죽어가지고 반려견이 나를 마중 나오고 이런 일은 모르겠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강아지들이 못 키우겠어서 여러 집을 떠도는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고양이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아는 음... 썰? 썰이라 그래야 되나? 제가 아는 거는 첫 번째 주인한테 첫 번째 주인이 괘씸했던 뭐했던 때렸던 폭행을 냈던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주인한테 마중을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? 첫 주인! 나의 첫 주인! 김치만두 첫 주인이네 선생님? 네 첫 주인! 제가 첫 주인입니다 아 그래요? 만듭니다 일단 첫 주인한테 첫 주인을 기다린다? 네 첫 주인한테 마중을 나온다 그런 썰은 있다? 네 있다 어떤 거였음 그러면 같이 어깨서 일을